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윤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나우전스는 조금 약하게 끝났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은 잘 끝났습니다. 어제 CPI 숫자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생각보다 약간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조금은 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김피비 전문가와 함께 좀 알아보는 순서죠. 미장원, 미국 시장, 포인트 시장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밀리치의 김피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미국 시장 좀 짧게 들어볼까요?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S&P 0.45%, 나스닥은 1.04% 상승했으나, 다우지수는 0.09%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최근엔 대형 기술주를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죠. 최근에 다우지수가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장주 또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치주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모멘텀에서는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성장주나 기술주는 가치에 비해서 좀 더 고평가가 되더라도, 투자자들의 심리만 좋으면 잘 오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가치주나 일반 주식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7%, 구글 4%, 애플 1%, 그리고 아마존 3.3% 수준으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CPI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거든요. CPI 예측치는 5%, 실제값은 4.9%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들 때문에 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건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분위기가 좀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지만 좀 여전히 금융주와 에너지 쪽은 약대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관련주들 또한 크루드 오일, 구리, 이렇게 좀 다양한 원자재 가격의 약세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CPI의 결과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0.1% 수준으로 근소한 차이였을 뿐인데다가, 여전히 물가는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와 경제 신체, 그리고 은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온도 차이가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물가 얘기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렇게 물가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는 게 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복수의 금리나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많게는 75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0.75% 포인트까지도 더 낮출 수 있다, 금년 중으로 말이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이따가 제가 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금리가 실제로 좀 인하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5에서 5.25% 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4%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가려면 사실은 물가가 확실하게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4.9%라고 하고는 있지만, 5% 여전히 끈적끈적한, 우리가 영어로는 스티키라고 하는데, 아직도 물가가 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스티키하죠. 하지만 지금 만약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린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채권 시장이 가장 경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시장이거든요. 금융 시장 4대 시장이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상품 시장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이 가장 경기 동향에 대해서 전망을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이번 연도 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좀 바꿔서 해석을 하면 결국은 시장이 좀 이제 뭔가 어떠한 이유로 수요가 크게 감소하거나, 물가가 크게 떨어질 만한 이슈가 발생해서 결국은 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경제 침체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물가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경제 침체밖에 없거든요. 자, 종목 이슈로 다시 좀 넘어가세요. 구글이 간밤에 이제 4%나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에도 AI 관련 주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글이 4% 상승한 거는 이제 구글 AI 챗봇인 바드가 오픈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4%가 급등을 했고요. 이제 바드는 이제 결국 챗GPT의 경쟁자죠. 해서 이제 바드를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전면 공개할 거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서 구글 주가가 특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페이스북 같은 이제 각종 이제 SNS나 이런 IT 서비스들이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뭐 길게는 40개월 이상도 걸렸는데, 챗GPT는 그걸 두 달 만에 끝내버렸죠. 두 달 만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AI 플랫폼 쪽이 먹거리가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AI 관련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이제 AI 관련 회사들에도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어제 보니까 1% 정도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밀렸습니다. 애플 플러스 난 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AI 경쟁들이 심화되고 할수록 애플에도 전반적으로 수혜면 수혜였지, 손해가 갈 만한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마이크론 주가는 이제 지금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마이크론 주가를 이제 떨어진 이유를 좀 분석해보니까 좀 특별한 것은 없고, 다른 반도체 주식들에 비해서 마이크론 실적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적자폭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더더욱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마이크론의 경우엔 이렇다 할 만한, 주목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일부 종목의 좀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엔비디아 아니면 AMD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주 이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이런 뉴스도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 네, 그럼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 무려 6천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한화 기준으로 약 780조 원 상당의 현금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애플은 완전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에 적극적인 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애플에 열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만큼 투자의 매력이 높다는 거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관점에서 사실 완벽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랑하고 있고 전설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애플을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자사주를 매입한 780조 원 상당의 돈을 회사의 미래의 발전에 좀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회사의 미래를 더 발전시켜 나갈 인재를 영입하거나 연구개발을 쓸 수 있는 돈임에도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애플은 여전히 신기술이나 어떤 신제품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주주에게 친화적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발전에 쓸 돈을 주주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워렌 버핏이 투자비 중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애플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장기적인 미래의 방역성은 사실 애플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험 신호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이 애플을 점진적으로 처분해 나가거나 경제 침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애플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미국 은행 이슈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은행 이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미국 은행 이슈 말씀드릴 때 또 금리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지금 이제 CPI가 긍정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다음 6월에 있을 금리 발표에서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일단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행 이슈에서 금리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거나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은행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패드워치 자료를 보시면 패드워치에서 예상하는 대로 보통 금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확률은 바뀌곤 하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고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위기도 완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거다. 주식 시장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다가 중단한 이후에 인하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걸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1970년 이후로 현지까지 보았을 때 6번의 피봇 기간 동안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번의 경제 위기에서는 지수가 각각 닷컴 버블 때 38% 마이너스가 났고요. 금융 위기 때 마이너스 50%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이걸 좀 더 시각화된 자료로 보여드리면 S&P500 지수랑 지금 역대 미국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하는 이 피봇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는 경기를 완화하고 긴축을 완화하면서까지 경제의 액세를 밟아줘야 할 만한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금리를 내리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경제 신체, 경제 위기, 자산시장 폭락, 소비자들의 수요 급감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만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내지는 예상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될 때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는 경기를 잘 타는 반도체나 성장주 이런 주식들보다는 경기를 잘 타지 않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회사 규모에 비해서 현금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자산주 그리고 경제 신체에도 절대 회사가 망하지 않거나 더 잘 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회사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수적인 입장 말씀을 잘 들었고요. 코인 시장 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보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10분 만에 한 4% 폭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도 뚜렷하게 유의미할 만한 그런 결과는 없었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가 시장가로 물량을 한 번에 던지면서 시장이 급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때 걸려있던 롱 포지션들 선물 투자금도 꽤 걸려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장가로 던지면서 청산가를 건드렸고 청산 물량도 나오면서 두 번째로 2단으로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롱 포지션이 꽤 청산 물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락세가 커지면서 4% 급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급락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현재는 금방 회복해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 에이다, 솔라나 이런 일부 종목들만 24시간 동안 1% 정도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보합세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S&P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치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어렵고 암호화폐와 물가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직까지는 그 기대를 검증할 만한 건 없다. 즉, 물가 상승을 방어해주는 기능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동감하고요. 아직 암호화폐 기술력이 200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이런 기술력이 기대되는 종목이지 사실 안전자산으로는 검증이 한참 덜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암호화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들 그리고 통계들을 보면 아직은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오랜 시간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경제의 유동성이 풀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실제로 요 근래 몇 달 동안 시장 상승의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다른 지수들하고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많이 민감하게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 크게 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코인 시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헤드라인 꼼꼼하게 선정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사진이 한 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애플의 XR 기기, MR 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이어서 새로운 어떤 스마트 기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만나봤는데요. 애플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새로운 기기의 모습이 일단은 확정된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또 텍스트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오늘은 애플 헤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금 메타버스, VR 들썩이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오늘의 헤드라인인데 지금 애플이 일단은 MR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그 MR, AR, VR 굉장히 또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 MR을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멀티플렉스 3D 영화 좀 보신 적 있죠? 네, 있죠. 그게 한 단계 좀 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식목 현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이 가상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 실제와 착각할 정도로 선명도나 해상도가 좀 더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MR, 혼합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혼합현실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혹시 스티븐 스피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MR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정태근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을 때 MR이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애플의 VR, MR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헤드라인 요약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애플의 하드웨어를 좀 기대했는데 내용이 쭉 가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니까 콘텐츠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애플이 참 여러 분야를 많이 먹여 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6월 5일 날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일단은 공개를 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애플이었던 차세대 스마트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IT였던 투자 심리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투자 심리를 한번 개선시키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봐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애플이 혼합 현실 기기, 그러니까 MR 기기를 출시 좀 하게 되면서 이제 가상 현실 콘텐츠가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대중화가 이제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2023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또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애플 MR 기기가 이제 공개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런 기대감들을 좀 부각시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 기사에는 게임 체인저인 애플이 헤드셋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확장이 될 것이다. 이게 좀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기기에 주목을 했다가 아이폰의 운영 체제와 여러 가지 아이폰이 제공하는 많은 콘텐츠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단순히 하드웨어, 기기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기에 어떤 콘텐츠들이 탑재가 되고 또 이번에는 애플이 어떤 운영 체제를 통해서 이 MR 기기를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조금 더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콘텐츠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시선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또 애플의 새로운 기기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좀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애플 유저포도는 비싸도 사시더라고요. 네, 그게 애플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 게 충성 고객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분들이 어쨌든 가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가수들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저는 덕후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들이 좀 강력한 어떤 구매층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에도 충성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애플에서 나오는 첫 MR 기기를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감성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 한 400만 원 정도 이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마 어마어마한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게 되면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될 건데 어쨌든 처음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좀 비싸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아시겠지만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였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콘텐츠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줄 만한 하드웨어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출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의 투자심리가 좀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정대로 만약에 애플에서 MR 기기가 6월 달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 번 이 콘텐츠 지장이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봐주거든요. 그런데 예상되는 콘텐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스포츠 경기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리고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MR 기계도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과연 홀로그램 기술이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아바타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홀로그램 기술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 시발점이 저희가 볼 때 MR 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는 아마 어릴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만화가 있는데 드래곤볼이라고 있거든요. 알죠, 알죠. 드래곤볼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스카우터라고 해서 외로울 기기가 나오잖아요, 장착하는 기기.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정말 대중화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미지 봤었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실생활에서 들고 다닌 것처럼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신 바치 이거는 물론 쓰고 다니는 무슨 있을 것 같아요. 네, 패션 아이템으로. 충성 고객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걸 차고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전에 드래곤볼을 이게 한 30년, 40년 정도 될 만한데 거기에 만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스카우터 방식의 MR 기기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마 이 MR 기기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대중화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지금 가격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겁이 날 정도로 비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애플이 선도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힘이 과연 이번에는 또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리어답터들이 먼저 움직여준다면 그래도 흥행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영위해오던 사업들이 애플의 MR 기기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까지 갖추게 된다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 받아줄 수 있다 인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 키워드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수혜 섹터 찾기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수혜가 될 것인가를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MR 기기에 올레더스라는 새로운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앵커님께서는 3D 영화를 잘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어지럼증이 생기고 멀미나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 트래픽을 그러니까 이게 3D 환경 그리고 이제 4D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컨텐츠 용량이 크다 보니까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5G.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그 4G는 2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을 보시면 되고요. 5G는 왕복 8차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교통량이 지나갈 때 2차선, 왕복 4차선 보다는 8차선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G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데이터 트래픽이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문제인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안경처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눈과 너무나 가깝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어지럼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마치 정말 현실 같은.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것을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우리가 관람을 하려면 디스플레이에서 발생되는 이런 조금 전에 트래픽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고해상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OLED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OLED, OLED 온 실리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존의 OLED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기판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반도체를 만든 반도체 웨이퍼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기존의 OLED 물질을 증착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초기술을 통해서 초고해상도를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중화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스카우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스플레이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마 2024년도가 돼야 이 올리도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R기기 1세대 그러니까 애플에서 나오는 MR기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니에서 나오는 올리도스를 이제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세대부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올리도스를 납품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쪽으로는 납품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이 파운더리를 삼성전자 쪽으로 안 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긴급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산 공장에 A2 라인 내에 5.5세대 LCD 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올리도스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파일럿스로 한 2800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케파를 만들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월 7000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케파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서둘러야 된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삼성전자도 애플이어서 MR기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삼성 디스플레이도 좀 바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SFA 그리고 LP스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아산 탕정 쪽으로 올리도스 관련된 장비가 납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리도스 관련돼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은 불가피하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이런 올리도스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타입 케이블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컨텐츠도 들어갈 건데 이제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컨텐츠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마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VR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가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좀 소위 말하는 게임방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게임방을 뛰어넘는 VR 게임방? 이런 것들이 시내, 강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5G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특히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게임 콘텐츠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배터리 이야기도 있는데 특히 지금 뭐 애플의 MR 기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배터리 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C타입으로 충전이 되고 2시간 정도 충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영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충전 문제도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뒤쪽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홀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마 진화, 그러니까 일단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MR 기기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MR 기기를 쓰게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구현이 되게 되면서 실제 여기서 작업을 한다라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PC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이 될 건데 그리고 배터리는 그 무게 때문에 이 MR 기기에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경을 이런 MR 기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마 허리라든지 여기에 장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보기에는 좀 예뻐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소형화가 되고 이제 여기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배터리가 좀 중요하니까 좀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저도 이게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장착, 여기 MR 기기에 장착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애플에 관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MR 기기가 나오게 되면 홀로그림도 이런 부분도 나올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도 좀 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IT 쪽 같은 경우는 애플 때문에 지금의 어떤 투자심리가 좀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투자심리가 좀 반전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팬데믹이 사그라들면서 가장 크게 좀 타격을 입은 또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애플의 MR 기기가 과연 메타버스 섹터에까지 그리고 관련 콘텐츠 특히 정태근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게임 콘텐츠 쪽에도 훈풍을 깃들게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종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과 종목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다양한 종목들 준비를 했어요. 일단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둘 다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올레더스 기술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OLED 장비 같은 경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레더스에서 한 단계 지난 죄송합니다. OLED에서 한 단계 지난 올레더스 쪽의 어떤 연관성인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SFA 그리고 AP 시스템이 삼성 디지털에 장비를 공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라온텍이라든지 선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온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상 종목인데 상장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올레더스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이 회사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 회사가 유일하다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레더스 전용 구동 컨트롤로 시스템 원칩을 개발했고요. 그러면서 AR인지 VR 글라스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주가가 괜찮은 상황인데 아마 앞으로 올레더스의 기기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기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좀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레더스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올레더스, 올리디 공정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광하고 증착 공정인데 이 소형 증착기 같은 경우는 선입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야스와 야스 그리고 선입 시스템과 같이 이 증착 장비를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일단은 대형 올레더스 쪽 같은 경우는 애플이 캐논 도키사 쪽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레더스 쪽 같은 경우는 소형 증착 장비는 이 선입 시스템이 수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터리 C타입 말씀을 드렸는데 이 C타입 관련돼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신화콘택. 이 회사가 커넥터 관련돼서 국내 1위 업체인데 모바일이 한지 헤드셋에 들어가는 C타입 플러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상 말씀인데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C타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타입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신화콘택이라는 종목을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서는 게임 수가 많이 조금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VR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두 종목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스코넥하고 이제 컴투스 이 두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사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 컴투스 자회사 자회사 컴투스 로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신작 VR 게임 다크어스 워드를 이제 올해 안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게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최초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메타라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VR 1인칭 슈터 게임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게임을 현재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컴투스 이제 스코넥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회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VR 게임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컴투스하고 스코넥 두 군데 정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정태근 팀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5G 관련한 종목들도 저희가 주목해보면 좀 좋을까요? 이번에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가적으로? 5G는 지금 이제 이은 5G라 그래가지고 특화방 쪽으로 한 구역에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주파수부를 이제 할당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5G가 상류화 시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서울 경제에 있는 상암 여기만 이제 5G 주파수부를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이 주파수를 원활하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비가 작습니다. 자고 쌈이 싸요.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든 회사가 이노와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노와이라는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분당에 네이버 제2 사업 같은 경우는 이은 5G 사업에 주파수를 할당을 받았거든요. 할당을 받았는데 그 네이버 안에 들어가는 이 스몰셀 장비도 이노와이어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G 관련해서 여러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RFHRC를 주목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이노와이어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떠오르는 5G 종목까지 정태근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애플의 VR 기기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상세하게 뜯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장까지 30분 남기고 있는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분위기 좋은 주식 그리고 기초 체력 좋은 주식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 하나는 센티멘탈 쪽으로 조이씨티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펀더멘탈로는 기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대차 이렇게 말씀을 펀더멘탈로 드렸었는데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만 주가는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즐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믿고 싶고요. 오늘 센티멘탈 조이씨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하는 회사고 1분기에 지금 전략 게임은 부진하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 비용 쪽에 좀 나갈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비용이 좀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끝나가고 있고 신작 부재가 좀 아직은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서 신작 세 가지가 지금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세 증권에서는 하반기 신작 라인업 3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디즈니 나이츠라고 미국 디즈니 아시죠? 여기에 지적재사권 IP라고 하거든요. IP 이걸 활용해서 글로벌 독자들이나 글로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하나 디즈니 나이츠라고 해서 하나 할 거고 스타시드라고 해서 중화권 이쪽을 대상으로 하나 봐요. 이 게임도 하나 있고 세 번째는 프리스타일 풋볼 2라고 해가지고 이런 세 가지 온라인 게임 이런 걸 새로 가는데 게임을 안 해보면 잘 모르고 게임을 해보면 초반에 얼마나 흥행으로 흥행물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주식도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타이밍인 거죠. 하반기에 신작들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신작이 어떻게 될까? 이게 잘 될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모여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고 지금 봤을 때 별로 거 같아 이러면 주가도 별 흥행물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조이시티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보시면 12.68%나 이렇게 떴네요.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런데 사는 게 너무 급하죠? 상당히 급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주가 또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분위기 아무리 좋아도 제가 센티멘탈로 안 가져오는데 좀 급하게 올랐고 좀 바닷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도 많이 쳐져 있고 해서 제 레이다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목을 그래서 기관 외국인의 거센 거센이라는 형용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열차게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밸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적인 밴드로 봤을 때는 하단에 있다. 그리고 반등을 지금 강하게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단을 봤을 때는 2배 정도 이게 하단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조금 하단에 왔으니까 되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급하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대응은 중장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위기 좋은 주식은 분위기 좋을 때만 보시는 게 맞아요. 분위기 좋은 거를 바이 앤 홀더 그러니까 매수해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권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좋은 주식들은 분위기 좋을 때만 잠깐 잠깐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 주가 계리율 이렇게 게임업체들의 PBR 이렇게 밸류에이션들이 다들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이렇게 펄어비스 3.6 조이씨이티도 낮지는 않죠. 2.4 NC 2.3 카카오게임즈 1.8 크래프톤 1.6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평균으로 하는 이런 PBR보다는 2배 내지는 3배 이렇게 높은 게임업종입니다. 그런데 게임업종은 늘상 그래왔어요. 이렇게 항상 성장성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주고 싶지는 않은 게임업종이라 이렇게 몇 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여기는 역사적인 밴드라는 게 있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분위기 좋을 때만 반응을 하셔라.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로 조이씨이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털 주식 말씀드려야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 주식 가져왔습니다. 기아 어제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이 차트를 어제 보여드렸어요. 하루치를 더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는데 어제도 얘기 말씀드릴 때 기아가 먼저 이렇게 막 치고 나가고 있고 현대차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대차도 좋은데 오늘은 기아 여기가 더 지금 폭풍질주를 하고 있어서 기아를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이틀 가져온 거죠. 기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쌍거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사는 게 아주 아주 강력하게 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현대차 차트에서 거의 유사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외국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고 펀더멘털 종목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느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가 수익률을 보세요. 지금 시장은 서서히 지금 침강, 하락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광분하고 흥분하게 만들었던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쪽 다 이렇게 주가들이 지금 조정을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60만 원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기서도 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높아요. 여전히 너무너무 높아서 저라면 뭐 저라면 오히려 공매도 이쪽을 치고 싶을 정도로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들이고요. 이런 현대차나 기아 이런 회사들은 너무너무 쌉니다. 우리나라 전 업종의 전 종목을 대비해 봐서도 상위 0.1%에 들 정도로 아주 싼 대형 업체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 지금 분위기 좋은 대로 막 물려다니실 게 아니고 이런 펀더멘탈 종목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노트를 달아놓으시고 돈 있을 때마다 분산으로 해가지고 한 달 전에도 사고 한 달 후에도 사고 계속적으로 사서 오히려 옛날에는 삼성전자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라고 많이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 같으면 기아나 현대차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지금 주가가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증권에서 5월 8일자로 기아 수익성 강조를 줬어요. 테슬라를 여기는 앞설 거라고 봤어요. 이 회사는 삼성증권에서는 기아 오피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12%로 좀 추정을 했더라고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습니다. 시장은 11%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전 세계 1등의 전기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1%입니다. 자동차 업체가 10%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은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 다 보세요. 영업이익률 전부 다 7%, 8%, 5%도 있고요. 되게 물량 뛰기로 하는 경우가 많고 마진은 되게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테슬라 같이 경쟁력이 있는 업체 소비자가 선호하는 업체들은 가격을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 마진이 11%나 나오는 건데 기아는 그거보다도 더 1%포인트 더 높게 12%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삼성증권의 예상입니다. 물론 시장은 11%, 테슬라랑 같이 보고 있어요. 이 11%는 현대차 오피 마진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이다. 그 점을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볼게요. 밸류에이션, 이거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잖아요. 그래서 중간, 어제 현대차 중간 정도 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중간 정도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거 보시죠. 기아차,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 PER이 지금 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기아는 4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도 오히려 1배 정도 더 낫다. PER 4배, 전기차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PER 얼마입니까? 60배, 70배, 80배 이렇게 하죠? 여기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조이 시티, 그리고 펀더멘탈로 기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게 하는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들이었습니다. 게임즈 중에서 혹시 보고 계시다면 조이 시티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당히 분위기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펀더멘탈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증시구에서는 개장 시황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